웨이컴 음식 셀린adox2 행례 circumstance.dk.dk.dk 웨이컴 셀린adox2 박수! 네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두번째 게스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저번에 나가고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거의 바로 1위던데요? 시청률이 지금 37.5% 정도 된다고 아 37.5%?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볼 게스트는요 사실 좀 궁금해요 되게 재밌게 묶어놨지만 과연 이들이 친할까? 과연 모였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? 맞아요 맞아요 정말 친할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구즈! 야야야! 레츠게! 아니에요! 네 세계 속 이상이 앞에 앉아? 아니 뭐 자유롭게 앉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스팅이 잘 안 되어 있는 거 괜찮아요? 저희 프로그램 틀이 없기 때문에 네 틀이 없어요 갑자기 여기 뒤에 앉으셔도 되고요 인터뷰 뭐 그냥 저희 카메라 뒤에서 하셔도 돼요 맞아요 저 뒤에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현재 한국인이 없습니다 이 구구즈 모두 다 외국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한 명씩 소개해 주세요 저부터 할까요?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계실 줄 몰랐는데 일단은 구구즈의 마이크 반대로 드는 그 정도 센스는 있었을 거라고 예상했던 제가 바보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 캐나다에서 온 구구즈 라인 마크입니다 네 오우 와우 저는 구구즈의 샤오준입니다 아 예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마카오에서 온 구구즈 라인 헨델니입니다 아 아 이렇게 구구즈가 모였는데요 어떻게 서로 좀 친하신가요? 굉장히 엄청나죠 이름 아시나요? 응 어제 처음 만났어요 아 네 어제 처음 만났다고 샤오준 씨가 말하셨는데 일단 저는요 일단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루카스를 빼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샤오준과 핸드릭 굉장히 우리 딱 봐도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친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이죠 자신대로 얘기를 하자면 친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친할 수 있겠어 친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도와주는 방송입니다 나 그래도 혈액형들 다 알아 어?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오 예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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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에이 맞지 오 와우 오 오 에이 에이네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었어 정말 이렇게 다 묶여져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은데 형도 질문하셔야죠 네 해야죠 네 보여드릴게요 뭐 아냐 아냐 다 봤어요 잠시만요 아니 전주에 MC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? 저희는 자유로운 방송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시즈니들도 다 궁금해하실 건데 이 구글아인 조합 이걸로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치 게임 그런 눈치 게임이 있잖아 우리 생각도 좀 비슷해서 summer winner 아 그거 하나 고르는 거 한번 해볼까? 그럼 해볼까요?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아마 세 문제 하면 세 문제 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? 자신감 좋아요 그러면 제가 뻔한 거 한번 첫 번째로 봐볼게요 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자 그럼 하겠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하나 둘 셋 후라이드! 오 근데 맞았어요 약간 느리긴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짠데 난 진짜야 다들 진심이었어 다 후라이드였어요? 무슨 치킨은 모르겠어요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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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산이라 했어? 아 it's okay it's okay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진짜 괜찮은데요? 제가 세일이 형과 맞는 것보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도 해볼까요? 네 우리들도 해주세요 그러면은 블루 아니면 블랙 하나 둘 셋 블랙! 어 약간 느렸어요? 블랙 이게 좀 사지 않을게요?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! 아 이게 맨날 약간 서로의 취향을 맞춰주는 거 같은데?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고양이 가야 고양이 가야죠 하나 둘 셋 고양이 아 이게 다 했는데 맞혔어요 잠시만요 아니 저희는 저희는 이런 거 안 해도 저희는 이런 거 안 해도 MC가 거짓말해도 되는 거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찬 테일 하나 둘 셋 해찬 아 우리한테 아니 우리한테 아니 우리한테 보러 서운해? 이해를 못 했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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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찬 테일 하나 둘 셋 해찬 아이씨 왜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?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쨌든 자막의 모든 가게 네 제 한국어 열심히 туда 마이 와우 맨! 이번 제 2020 어떤 진작 기대하고 하거든요. 오기 전에 NCT 진짜 많이 봐요. 원래 NCT 되게 좋아해요. 이번 제 같이 일을 하셔서 너무 영광할 수 없고 진짜 치고 진지합니다. 영광입니다. 이번에도 다시 NCT 하니까 많이 기대되고 그리고 형들이 동생들도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. 우리도 좋은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 다음 마크 씨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예예. 나 이렇게 들으려고. 아 네 얘기하세요. 그냥 2018과 또 다르게 2020이 굉장히 더 단단해진 NCT로 돌아오지 않을까 굉장히 더 멋있어진 NCT로 돌아올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. 네 오늘 이렇게 구구즈와 함께 해봤습니다. 질문을 하나 못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나도 궁금했어요. 저가 좋아. 서로의 호칭!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? 어떻게 부르는지 뭐. 아 우린 딱 있었지. 루카스가 사실 정했었어요. 아 정했어요? 구구즈 호칭들은? 저번에 대기실 딱 갔는데 딱 우리 모아서 아 구구즈! 그래서 이게 우리 호칭이지 않을까. 오야 구구즈! 이게 호칭입니다. 네 이렇게 구구즈 만나봤습니다.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 바이. 가세요.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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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